암에 걸릴 때 가장 큰 문제는 면역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세포 안에서는 그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그리고 손상시키고 꺼버리는 그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매일 생산됩니다.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께요. 이게 우리 세포인데 이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 안에 이 염색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유전자 뭉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당분은 연료입니다. 연료, 자동차로 치면 기름, 희발유, 그 다음에 산소. 그래서 연료하고 산소가 들어와서 뭐만 있으면 스파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번쩍한 스파크가 있으면 이 당분이 타요. 연소가 되요. 연소가 되면 바로 뭐가 생산되요?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있는 탄수화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루에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이렇게 글루코스라는 당분이 되고 그래서 이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에 스파크, 자동차, 여러분 주차장에 지금 멋있는 BMW도 있고 랜드로버도 있고 세워져 있는데 그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에 휘발유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가 타지 않고 있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스파크가 없어요. 그 스파크는 걸어놓으면 와요?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합니다. 전기 스파크죠. 그래서 거기에 오면 여기는 스파크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면 이 당분이 연소가 돼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계속 전기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생체전류, 그래서 이 생체전류가 있기 때문에 생체전자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파도 생체전자파를 찍는 거고 왜? 뇌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온 전류? 탄수화물, 당분에서. 당분에서 온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햇빛에서 온 겁니다. 햇빛에서.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태양광선 그 자체가 전자파고 그 전자파를 받으면 그게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붕에도 태양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선을 받아서 그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로 일부 쓰고 있어요. 우리 몸도 식물이 잎사귀로 태양광선을 받아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탄수화물 속에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탄수화물을 먹어 가지고 그게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열도 발생시키고 힘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전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싹 우리 몸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 전기가 흐르면서 생체 전자파가 흐르게 된대요. 그런데 이 전자파, 우리 몸 안에 전자파가 흐를 때 전자파에는 물에도 파도가 있는데 잔잔한 파도, 고요한 파도 아름다운 물결도 있지만 또 무슨 물결도 있어요? 성난 물결. 이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우리가 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전자파가 파의 결이 좋은 결일 때 그 좋은 결을 알파파, 부드러운 결. 그래서 알파파일 때 여러분의 세포 속에 유전자가 가장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났을 때, 성났을 때 파가 어떻게 되요? 아주 불규칙하고 아주 비쩍비쩍하고 날카롭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유전자들이 아주 고생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손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 유해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활성산소를 생산해야 해요. 에너지를 생산해야 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계속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리고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 생산 과정에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자꾸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냐면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렇게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이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조기에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이면 노화 현상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늙어가는 거예요. 늙고 세포막을 빨리 손상시키면 세포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빨리 늙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고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져요. 줄어지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기운이 없는 사람이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빨리 늙고 병들고 하는 게 다 사실은 이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간세포 속에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는 유전자가 SOD를 생산해내면 이 활성산소를 SOD가 받아가지고 결국은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나쁜 물질이 생겼다. 유해한 물질이 생겼다. 그런데 이것을 유익한 물질로 바꾼다. 이런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화위복 프로그램, 장치를 이미 유전자에 다 해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들의 선택은 뭐냐? 이 SOD 유전자가 간세포 속에 있는데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켤 것이냐? 끌 것이냐? SOD를 많이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꺼버려 가지고 SOD를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선택에 반응한다. 과학자들이 이미 확실하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SOD 유전자를 키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키우는 선택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SOD 유전자를 매일 켜면서 살아가면 이 SOD가 아니, 이 활성산소가 다 이리로 오겠죠. 그렇죠? 이것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활성산소 다 이리로 가요.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 부부가 우리 이완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모님이 암이기 때문에 두 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노님이 헌신적으로 사모님을 간병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계곡 바로 거기에 물 흐르는 흔들 의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두 분이 앉으시더니 아 걱정을 모두 봐서 버리고서 부르고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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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 수가 없겠더라구요. 박수! 그래서 한 3, 40분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넣어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다 꺼져 버려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말로 하면 악착같이 막아야 돼요. 거부해도 악착같이 막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라고? 주려고 해도 받지를 마라. 무슨 선수가 되라? 배구선수가 되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를 친척, 친구들이 많이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 전혀 안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요? 위로한다고 하죠. 아이고, 이 일을 어쩌지? 아이고, 이 젊은 나이가 벌써 죽는다니?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게 위로야. 그리고 울고. 그런 것은 여러분 정중하게 사양하셔야 돼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통화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라도 그걸 꺼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같이 유전자 다 꺼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전화를 종료하시고 금방 또 유전자가 살짝 꺼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왕구 씨 부부로 배워하죠.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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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악착 끝에 해야 돼요. 이거 악착 끝에 하는 팀이 이겨요. 아시겠죠? 저는 이 젊은 부부를 보면 참 기특해요. 우리 여기는 약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약국 안에 약사를 보니까 막 얼굴에서 빛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한눈에 뿅 가버렸대요. 그래서 참 그... 참 그... 그래서... 보니까 제가 봐도 빛이 나긴 나는 모양 같아요. 네. 그런데 뉴스타트로 가자고 그러신 분이 약사님이에요. 약사님이 치료하라고 그러지 않고 약사님들 중에 독특한 약사님들은 뉴스타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약사분들이 많아요. 왜? 처방전 오면 사실 매달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사님이 처방해줘도 나중에 또 와서 약 잘 안 듣고 맨날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님들은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약사님들이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서울여약사님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몇 번 가서 강의했어요. 거기에 여자 약사회장이 뉴스타트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약사회에 특강을 하는데 약 쓰지 말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강의 여러 번 제가 이 약사회에 가서... 남약사회에서는 안 불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SOD 유전자를 끄지 뭐예요? 안토록해야 돼요. 이거 끄다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로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뉴스타트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냥 뭐 이거 이렇고 이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이건 뭐예요? 네?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게... 이거예요. 유전자. 맞아요. 유전자. 맞아. 유전자. 자, 유전자에... 뭐가 들어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켜진다.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SOD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꺼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옛날부터 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기 즉 생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유전자들이 잘 켜져서 잘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SOD 유전자도 잘 작동하면 SOD를 잘 생산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잘 파괴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 그 생명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현대의학은 이 생기의 존재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그 기, 그 기의 존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 기, 기, 그러면 현대의학 의사들은 그게 무슨 기이란 게 있어? 이래 버린다. 그런데 그것은 현대의학이 유전자에 관해서 모를 때는 그럴 만도 했어요. 기의 존재를 무시할 만도 했는데 이제 이 유전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연구를 더 깊이 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니까 이 유전자들이 결국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이 이게 에너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이 유전자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현대의학이 감지하고 지금 현대의학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았어? 한방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 야! 한방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 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방의학자들은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가 뭐 하냐? 그러면 한방의사 선생님들 잘 모르는 거야. 뭐 기가 할 때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가 작용하는 곳은 유전자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기가 작용하는 곳은 유전자는 잘 알고 있는데 기를 부정하고 있었고 한방의학은 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방의학에서 설명하는 모든 병의 원인이 뭐예요? 귀에 소통이 막혀서 그렇다는 거 맞거나 그건 맞아요. 쉬운 말로 하면 기가 막혀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혀서 병이 난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그 한방에서 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쩐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방 종로 그 당시에 침잘로 진다는 분 찾아가서 유명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의과대학 막 들어가서 공부하고 의외과 들어가서 그럴 때 1961년도, 62년도 이때 한참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여자농구였습니다. 여자농구. 여자농구 하면 누구 생각나요? 박신자,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박신자 선수, 슛! 전국적으로 박신자 막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농구 선수들이 운동시험하고 나면 꼭 침 맞으러 오는 곳이에요. 제가 박신자 선수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견학했어요. 견학하면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런데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배울 수가 없어. 그냥 뭐 여기 찌르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귀가 무엇입니까? 귀의 그 본질이나 실체 그런 게 있습니까? 그 귀의 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귀입니다. 꺼진 유전자에 귀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집니다. 그러면 왜 세 줄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빛이야 빛. 세 가지 빛이라. 그래서 그때 한방 선생님한테 귀가 무엇이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면 귀가 있지요. 귀가 무엇이냐고 하면 귀가 참 중요합니다. 귀는 키지요. 요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여러 한방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대개 대답은 대개 이런 식이었어요. 귀라는 게 있는데 이 귀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확실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라는 게 있다는 거지. 저는 그래가지고는 이게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 마음속에 이게 귀라는 게 이게 엉터리인 것 같아? 그런데 귀가 과연 있기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참 헷갈리고 헷갈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러면 귀의 본질이 뭐겠느냐? 제가 심사숙고해서 이제 정리한 귀의 본질은 뭐냐? 귀는 힘이다. 그렇죠? 우리 순수한 한국말은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한국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런데 우리 말에는 또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봐야 병이다. 이게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엇을 알아야 힘이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돼?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알아야 돼요. 선, 선,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면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선을 알면 내가 힘을 받는데 왜? 내가 감사를 느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말씀 공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조건없이 나를 이미 자기 목숨을 대신 바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복음의 능력... 능력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의 힘!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영어성경으로는 The power of gospel. 복음의 힘이라고 해요. 우리는 능력을 그려놓으니까 감이 조금 약해져 버려요. 복음의 힘.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각종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선미가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선미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데 그중에 진선미가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무선적입니까?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뭐예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악해. 그래서 그건 인격체를 두고 악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그러지. 이 피아노가 악해. 그럴 수는 없다고. 왜? 이것은 뭐가 아니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마음이 존재해야만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 있고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 악한 것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러면 이 진선미 세계를 인격적으로 서로 합하면 진선미를 합하면 인격적인 요소가 돼요. 그러면 선한 마음,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 그러면서 아름다운 마음은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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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유전자.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진선미라는 사랑이 바로 거짓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기가 막히는 경우는 진선미의 반대쪽으로 가면 막혀 버립니다. 참 진실한 사람이야.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그러면 기분 좋아 안좋아. 유전자 켜죠. 그런데 기대를 잔뜩 하고 만나봤더니 이 자식 순사기꾼이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거짓말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받으면 진실을 대면하면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고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돼? 유전자 파 꺼져 버립니다. 꺼져 가지고 나오지면 어떻게 돼? 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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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당하면 기절해요? 안 해요? 특히 누구한테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한 거짓말에 속았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기절해요. 기가 꽉 막혀요. 그래서 사랑이 기의 본질인데 내 마음 속에 뭐가 부글부글 끓으면 증오와 분노가 부글부글 끓으면 내 유전자는 다 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생기가 들어와서 꺼져 버린 내 유전자를 다시 켜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 이것을 생명파,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적 치료가 절대로 아무리 치료해도 유전자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복구시켜서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현대의학은 물질적, 기술적, 뭐를 떼어낸다, 수술한다, 약을 줘서 증세를 완화시킨다. 그 고혈압 환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결국은 약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뇨약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현대의학적 치료는 그 약 기운이 있을 동안만 증세를 완화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유전자가 변질된 것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돼. 그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되려면 제가 그저께 보여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되려면 DNA 복구, DNA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이런 복구 물질입니다. 이런 복구 물질이 세 가지 복구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물질이 생산이 돼서 변질된 유전자를 싹 복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에 입력이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진실하고 진짜 선하시고 진짜 아름다운 것은 조건적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참으로 진실되고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지 않다. 왜? 조건이 많다. 그래서 참으로 선하지도 않다. 왜? 내 말 좀 잘 들어줘야 사랑하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우니까 별로 안아름답니다. 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의 조건적 사랑은 해봐야 본전 찾기 힘들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인간의 조건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랑에 폭 빠졌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노래 부를 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하면 눈물의 씨앗이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고 뭐 받아요? 상처받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왜?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 나를 상처 줄 바에는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참으로 우리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키워주는 가장 막강한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진. 선. 미. 가이다. 진. 선. 비. 가이다. 그래서 우리 로고가 참 멋있는 로고예요. 진짜 의미심장한 로고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네? 이 아이디아는 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균형지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사람은 따로 있고 참 맘에 들어요. 참 맘에 들어요. 탁. 그래서 여러분, 참. 빻지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빻지를요. 네. 빻지를요. 전국에 있는 사람은 타옥된다. 아니에요. 오. 빻지를 하나 만들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김정은이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네? 너무 크면 못 대결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조그마하게 여러분 중에 이거 도안 잘 하시는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일단 일부 세미나에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시키고 결국 모든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2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죽어있던 인간이 살아났다. 이 간단한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도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싹 회복이 돼서 질병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문등병자, 중풍병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 흙으로 만들어졌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기라면 변질된 유전자를 고치는 것은 그것은 부르도자 앞에 삽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살아있게 할 수 있으신 분,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유전자 아무리 망가지고 꺼져 있어도 다시 켜주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감동받고 박수치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박수를 침과 동시에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조건반사적으로 유전자 차원에서 회복이, 즉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